자 야당 공천 마지막 뇌간 곧 공개됩니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한 뭐 지금 2시간도 안 남았네요 지금. 어디냐면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강북을입니다. 여기 보면 박용진 의원. 현역 평가 하위 10% 받았죠. 그래서 30% 감점이에요. 본인이 얻은 등표율에 무조건. 그리고 최근에 경선이 있었는데 이게 후보를 못 잡고 결선이 된 거예요. 결선 투표거든요. 경쟁자는 10명으로 꼽히는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이렇게 돼 있어요. 오후 8시 발표 예정인데. 그런데 이번 결선 투표에서도 박용진 의원은 똑같이 감점 30% 받는다고 그러죠. 이 상황입니다.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결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위 10%라고 하는 난데없는 불공정한 상황을 처했고 그 이후로 30% 감산하잖아요. 만일에 제가 감산, 30% 감산이 없었으면 1차에 끝났다. 1차에서 정려가 됐다. 제가 가방 넘어온 건 분명하고요. 100m 달리기로 치면 저보고 30m 뒤에서 출발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제 느낌이 맞다면 기력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을 위한 대반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좀 바보처럼 여러 구박과 타박과 이런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겠다고 말씀. 박용진 의원이 많이 말씀을 하고 다녀서 알게 됐어요. 우리를 제일 많이 홍보해 준 분이 그분이에요. 방송에 나갖고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엄청 언론이 나오니까 지역에서 정봉주가 왔대. 많은 분들이 박용진 의원이 말씀을 하고 다니는 힘으로 인해서 알게 됐어요. 박용진 의원은 비명계 의원의 대표검으로 꼽히신 의원이잖아요.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에 임하고 있는데 오늘 결선 투표가 있어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의원장과 지금 오늘 아마 진행이 지금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집계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발표될 예정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리고 오늘 어떤 본인의 각오도 밝힌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바보라고 규정을 했네요. 바보처럼 민주당의 구박과 타박 불공정에도 당에 남을 거다. 오늘 한 얘기입니다. 그냥 바보로 살겠다. 이리저리 붙는 적지. 이건 나가신 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본인은 바보처럼 남아서 지키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내부께 앞에 OX팬 말 있죠.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아까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기적처럼. 만약에 오늘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것 같다라고 전망하시면 O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감점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X입니다. OX입니다. 자, 들어주시죠. 전원 X네요. 이거 그러면 기적, 박용진 의원이 말한 기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거는 다 같으니까 정혁진 변호사하고 김용진 변호사하고 김용진 변호사님과 짧게 들어볼까요? 먼저 정혁진 변호사. 들어주세요, 일단 X를.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이기 너무 어렵다. 첫 번째로요, 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안 쉬우니까 기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박용진 의원이 60%를 얻으면 30% 감산하면 42%거든요. 그러면 42 대 40으로 박용진 의원이 이겨요. 그런데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58%를 얻잖아요. 그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 감안하면 40.6%예요. 40.6. 그러면 정봉주 교육원장이라고 할게요. 정봉주 원장은 58이니까 42잖아요. 정봉주가 이겨요. 그런데 그러면 60하고 58 사이에 59가 있잖아요. 59%를 얻으면 박용진 의원은 41.3, 정봉주 원장은 41%. 그러니까 최소한 59%는 얻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59%가 쉽겠습니까? 1차 때 3인 경선할 때. 과반이 안 나온 거예요. 몇 프로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과반 못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가 3등 했는데 만약에 박용진 의원을 지지했다고 하면 기적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박용진 의원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정봉주 원장을 지지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적은 일어나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모두 다 어렵다고 해서 일단 다른 분 내려주시고 김용주 전 의원님만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 역시 이거 오늘 경선이 이게 어렵다고 보시는 건데. 정익진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은 합니다. 다 합니다가 다 실현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페널티, 이중 페널티까지 가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어찌 보면 가장 혁신적인 젊은 대선 후보이자 젊은 정치인 하나를 저렇게 말하자면 데이터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감점을 30% 감산한다. 그걸 또 두 번 본선까지 감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예상대로 박용진 후보가 지는 걸로 정봉주 원장이 승리하는 거 나온다면 이게 마지막 아까 제목이 공천 남은 마지막 뇌가 아닌데 이게 큰 논란이 되지는 않을까요? 많은 논란이 될 거고 그 마무리는 만약에 전해철, 양문석 이 두 분의 후보는 제일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번 주에 있네요. 네. 거기서 만약에 전해철 후보도 오원도 이와 같은 자기의 가장 큰 페널티가 있는 걸 전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 마저 양문석 후보가 공천이 됐을 경우에 뭐 어떤 그게 공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좀 술렁거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발표되는 지역이 또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약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기는 중간에 후보가 교체가 됐어요. 청년 특구로 지적이 된 곳이에요. 전략 공천인데. 그래서 청년 세대 정치인들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원래 3인이 올라갔는데 지금 성시훈 전 행정관이 원래 후보였는데 과거에 안희정 지사 성폭력 사건 관련돼서 그때 무슨 약간 2차 가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나왔고 부인은 반박을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후보 교체가 됐는데 김동아 변호사 일명 대장동 변호사로 이렇게 이름이 별칭이 붙어있는 김동아 변호사로 정적 교체가 됩니다. 후보가 원래 정해졌다가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경선 투표 과정도 약간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무슨 이게 연기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청년 전략 지역은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트래픽이 매우 증가해 5개의 서버가 다운되었고 투표 결과는 내일 개표하는 다른 선거구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즉각 확인해서 그 오류를 시정하고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이 서대문갑 청년 후보로 꼽기 위한 경쟁인 건데 여기는 참 이례적인 일이 중간에 경쟁에 올라간 후보가 교체가 되는 일도 있고 또 무슨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있고 막 이래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변호사나 별칭을 가진 김동아 변호사가 만약에 최종 승리한다면 이건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이거. 당원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사실상 후보 바꿔치기라는 표현도 있고 후보 교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른바 국민 오디션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후보를 3인으로 압축을 한 겁니다. 그 압축된 후보에 이번에 김동아 변호사가 탈락한 겁니다. 원래는 본인이 그 뒤에 순위라서 탈락이 된 상태인데. 4등으로 탈락한 거예요. 그러면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제제기가 됩니다. 전략 공관위에 문제된 게 뭐냐면 결국 시민 여성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다. 6년 전 재판 발언이 2차 가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다. 그런데 이게 1차 오디션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시 공관위에서 문제제 삼아서 후보 탈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후보가 탈락이 됐으면 3인 경선에서 2인 경선으로 치를 이릅니다. 탈락이 됐으니까 아예 빼고. 빼고 2인 경선을 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4등 했던 후보를 끌어올려서 3인 경선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 번도 없었던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해명까지 했습니다만 갑자기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뭡니까? 너무 많은 접속이 이뤄져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모든 권리당원들에게 김동화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메신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약간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권리당원들이 갑자기. 일단 접속량이 너무 많았다는 것 같아요. 청년 전략 지역구에 관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트래픽 증가로 다운돼서 경선이 중단되는 사태가 빌어졌는데 결국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만 더 지적하면 또 이 와중에 민주당의 정무조정 부실장이고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김지호 부대변인이 지지하는 SNS를 올리기도 합니다. 당국 위반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앞서 우리가 박용진 의원 사례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강성 지지자를 동원한 선동정치가 민주당을 점령한 상황이고 그 결과가 오늘 소대문갑 전략 청년 전략 지역구 경선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도 투표를 했거든요. 이상한 것이 랜덤이라고 하지만 첫 번째 후보가 권지웅 후보가 가나다 순으로 보면 권중이 되는 권중이 아니고 김동화 후보가 첫 번째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무작위인데 옆에 사람도 물어봤더니 옆에 여섯 사람도 나도 김동화가 제일 먼저인데. 이렇게 되면 랜덤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비율로 랜덤을 했는 것 자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라는 의심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랜덤 선상에서 우연히 겹친 건지 아니면 좀 의심하는 내용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저녁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 두 지역구의 결과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공개될 때까지는요. 공개될 때까지는요.